1, 2, 3 1, 2, 3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의 궁금증은 미니3 운용할 때 하강을 계속하면서 전진을 했을 때 착륙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쭉 전진하면서 하강을 해볼게요 우선 아래하고 3m고요 하강을 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7m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 하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진하면서 하강하고 전진을 안하면은 1.2m까지 내려왔습니다 1.2m에서 한번 해볼게요 1.2m에서 전진을 하면서 하강 오히려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센서 비전센서가 볼 때 3m 정도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강을 계속 하고 가지만 착륙은 하지 않습니다 1.1m 2.3m 배달 전진 이제 제주가 내가ㅎㅎ 있어요 보러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